조심해. 여기 잘라. 아, 이 친구 손놀림 빠른 거 보소. 묶고 또 묶고 그러는 거야? 됐어? 아, 묶어, 묶어, 묶어. 성공! 잘했어! 이거 올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올려요? 좋아. 여기. 아, 흘릴 것 같은데? 위치가. 좋아. 젠터.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. 오늘 처음으로 뱉어지게 먹는 거구나. 특히 라면 끓는 건데. 그런데 양을 봐야 해. 얼마 크네. 물을 얼마나 넣는다 뭐 이런 말도 없네. 원래 이게 컵냥이에요. 한 컵? 네, 컵에 그냥 사 먹는 거예요? 커피 짜는 데처럼? 정말 티백으로. 커피 마시듯이 이거 타서 먹는 걸 걸어야 해. 국물을 좀 많이 먹어야지 맛있잖아, 우리가. 아니, 안 싱거운데. 아니, 물에 많이 하라고. 이거 짜줄 수 있거든. 그래도 봐야 해, 양을.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? 진짜. 야, 끓는다, 끓는다. 야, 국물 빨개진다. 맛있다. 살짝 짜야지 맛있거든. 그러면 좀만 더 끓이자. 왜냐하면 이거 하면 고기가 너무 찔겨질까 봐 그래. 계속, 계속 고우듯이 하는 게 낫다든지. 고우듯이 계속 끓이는 게 낫다든지. 됐어. 네, 좀 우러나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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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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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맛있는 냄새 난다. 야, 이걸 이렇게 했구나. 우와. 우와. 됐어. 굿이래? 굿이래요, 굿. 물 좀 더. 물 좀 더.